안녕하세요 여러분, 뽀뽀차니스입니다. 오늘은 뽀뽀와 메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. 먼저 메이부터 설명해드릴게요. 메이뒤에는 동사나 명사부터 써요. 뒤에 형사 많이 안 써요. 메이자이 고취 시종 시용. 후면 제 동지 어제 회사 안 갔어요. 어제는 지나가는 이립이라서 과거에요. 과거형 부정신은 무조건 maybe에요. 워 메이치 자오판 아치 밥을 안 먹었어요. 아치도 지나가는 이립이에요. 그래서 메이부터 써주세요. 니 추판로 뭐? 밥을 먹었어요? 워 메이치 안 먹었어요. 질문에서 러마 나오려면 대답할 때 메이부터 써주세요. 니 추구어 중국어 뭐? 중국 가본적이 있어요? 워 메이치구어 가본적이 없어요. 뭐뭐 해본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메이부터 써주세요. 뭐 뭐 해본적이 없다를 연수해볼게요. 메이치구어 저거 원티 이 문제 생각해본적이 없다. 저쥬화 메이ue고 이 말을 배우본적이 없다. 워 메이치구어 이 말을 배우본적이 없다. 워 메이치구어 니 당신 만나본적이 없다. 메이 뒤에 동사 붙었을때는 마지막 러 붙어쓰지 않아요. 하지만 얼마 동안 어떤 행동 안했어요. 이 말 표현하고 싶으면 마지막 러 붙어쓰 수 있어요. 얘 들으면 워 산팀 메이치도우 러 3일 동안 머리 안 감았어요. 씨량 메이 동사 뒤에는 러 붙어쓰 수 있어요. 이거는 문보 형식이에요. 메이 와 메이요 다 없다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. 메이 뒤에 명사 붙어쓰 수 있어요. 명사 붙었을때는 마지막 러 붙어쓰 수 있어요. 메이쉬 메이 시 러 메이 시 러 괜찮아요. 워 메이챼 워 메이챼 워 메이챼 러 동이 없다. 메이 시 젠 메이 시 젠 메이 시 젠 러 시간이 없다. 여기 마지막 러는 이미 있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. 메이 방향 부어 과 결과 부어 부정형 메이 로 쓴다. 메이 메이 틴 동 뭐 알아들었다. 메이 메이 칸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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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부어 부정시도 메이부터 써주세요. 근데 방향부어는 어떤 때는 부는 메이를 대체할 수 있어요. 부 뒤에 동사나 형사 써주세요. 명사 거의 안 써요. 미래 부정시에서 써요. 예를 들으면 내일은 미래이라서 부정시 부 써주세요. 회시 안가요. 여기서는 미래 부정시 이해해도 되고 여기 부 할게 식탁이라고 이해해도 돼요. 어떤 일이 자주 안 한거나 어떤 습관이 없는 상황 부 로 쓴다. 와 부치 자오판 아침 밥을 안 먹다. 여기 부치 자오판은 할게 식탁 아니면 자주 안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. 보통 커피 마시지 않는다. 이 식관이 없다. 아니면 자주 안 한다.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. 부 뒤에 형사부터 써주세요. 부漂亮 안 예쁘다 보다 예쁘시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. 부 가는 부어 부정시에서 가운데에다 넣어주세요. 할 수 없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. 틴 보동 뭐 알아듣다 알아듣을 수 없다 쯔보완 다 못먹다 다 먹을 수 없다 조 동사 부정시도 부 부터 써주세요. 부可以 할 수 없다 부会 할 줄 모른다 부능 할 수 없다 메이 와 부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. 예를 들면 하이 메이 수이자 하이 부 수이자 아직 안 잤어요 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. 하이 메이는 주어 한성 워 니 두 단어 다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하이 부는 주어 한성 니 만 써요. 하이 부 부 를 써면 강조이나 말투가 좀 세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. 메이 메이 요 부 다 아니오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. 어떻게 써요? 과거형 질문에서는 메이 요 대답해주세요. 예를 들면 니 칸수 러 책을 봤어요? 러마 여기서는 과거예요. 그래서 대답할 때 메이 요 대답해주세요. 보통 질문에서는 대부분 부 대답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니 니 십완 칸수 뭐 책을 좋아해요? 여기서 질문 그냥 마 만 나와요. 과거 아니에요. 그래서 대답할 때 부 대답할 수 있어요. 고 오늘의 요기까지 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